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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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하... 왜 그렇게 등신같이 울고 다녀요? 뭐가 모자라서 그러고 다니는 건데 왜? 하... 하... 하여튼 남자 보는 눈이 어지간히 없지. 아니 어떻게 그때 돌굴이 그딴 사실을 진짜... 유진우 그 인간이여.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나? 어? 진심인가 뭐?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진 않겠네. 뭐... 그런 의심 따위 같은 거 뭐 안 하냐고요 정수영 씨. 완전 이중 입격자야. 사이코패스라고. 진심인지 아닐까 어떻게 알아요? 정수영 씨가 어떻게 아냐고. 왜 말 안 했어요? 나 자른 거 유진우라는 거.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? 왜?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. 왜 다 알면서도 정수영 씨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. 아니면 못 한 건지.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. 너네 답이에요. 너네 답이에요. 잘 안 됩니다.